조금 문어채 표현을 볼 텐데요, 단판도 구조입니다. 단판은凡시하고 비슷하게 쓰일 때도 있고, 즈야시하고 비슷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. 무릇, 무언 무엇이라면 모두, 혹은 무언 무엇이기만 하다면, 凡시, 즈야시, 이런 표현의 문어채 표현이 되겠습니다. 단판 유 이신 시왕, 예야오 누리, 쨍취.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있다면, 노력해서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. 단판 부능 샤스니더, 쯔이종 도후이 시니깡창다. 너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가서는 너를 강하게 할 뿐이다. 니체의 말이라고 하던가요? 리춘티엔드, 춘티엔드에 나오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판 쟁고点 대전的人, 差不多,都干고, 일,량, 잔, 췄드의 시. 큰 돈 좀 벌어봤다 하는 사람이라면, 모두 한두 가지 나쁜 일 거의 다 해봤다. 단판 쟁고点 대전的人, 差不多,都干고, 일,량, 잔, 췄드의 시. 단판 쟁고点 대전的人, 差不多,都干고, 일,량, 잔, 췄드의 시. 단판 쟁고点 대전的人, 다 반대한다는 거야. 제 생명의 생명의 생명을 위해서는. 한글자막 by 한효정